착하고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반려견이 나이가 들어 노령견이 되었을 때 갑자기 안 하던 이상 행동을 보여서 당황하신 분들 혹시 안 계신가요? 바로 노령견일 때 반려견의 문제 행동에 있어서 의학적 원인을 가장 많이 의심해봐야 합니다. 24시간 중에 23시간은 자는 편이에요. 24시간은 자는 편이에요. 무슨 일까 잘 몰라. 인형 갖고 노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얘도 안 만지고 안 보고. 응? 태순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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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서 줘! 또 빼서 줘? 응! 주세요. 자요. 주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서 계속 따박따박따박 소리만 내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일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와서 보니까 한기 와서 오들오들 떨려서 애가 막 좀 불안정세 같은 게 보이고.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많이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지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정말 캄캄했었어요. 캄캄하고 저는 진짜 요즘 말대로 그냥 멘붕 그 상태였었어요. 많이 노세졌어 몸이 저것이 작년에 뭐라고 틀리고 막 하는 것이. 잡았어? 응? 잡어? 잡은 거야? 잡은 거야. 잡은 거야. 잡은 거야. 잡은 거야. 잡은 거야. 꼬리 이리와. 꼬리야. 꼬리 이리와야지. 어? 거긴 가면 안 되지.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한 불과 한 두 달, 두 달 전? 여름 초까지만 해도 엄마가 오면 복도에서 막 그래도 뛰었었어요. 어허, 우리 코리구! 고령의 나이에도 잘 뛰어다니던 또순이와 코리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이유 바로 노환의 대표적인 안과 질환 농내장과 백내장 때문입니다. 백내장, 지금 왼쪽 눈이 백내장인 상태고요.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농내장이 생긴 눈입니다. 보통 6살 이상의 노령견에게 흔히 발생하는 단골 안과 질환인데요. 백내장은 말 그대로 눈에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딱딱해지면서 하얗게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당뇨 등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외선을 많이 쬐는 환경에서는 질병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농내장은 충혈된 듯 흰자에 두꺼운 핏줄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안압이 상승하면서 생기는 병으로 눈에 심한 통증이 오고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곧바로 병원을 찾아 안압을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통해 병을 미리 알아채고 알맞은 치료를 받는다면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제때 눈치채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최악의 경우 시력을 잃거나 눈을 아예 적출하는 안과적출술까지 받아야 해서 조기 진단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눈의 이상 증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눈을 자주 비비고 실눈을 뜬다. 눈을 자주 비빈다는 건 염증이 생겨서 가렵거나 또 실눈을 뜬다는 건 각막에 상처가 있어서 눈이 시려울 때 이런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면 특히 눈이 평소보다 빨개지지 않았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행동이 둔하고 어두운 곳을 찾는다. 우선 시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였을 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점점 행동이 둔해지게 되고요. 홍채가, 빛을 조절하는 홍채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빛이 들어오면 너무 눈이 부시기 때문에 어두운 곳을 찾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부딪힌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 계단 같은 곳 산책 갈 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마지막 계단에서 뭔가 삐끗한다. 이게 거의 초기 증상이거든요. 아, 얘가 잠깐 실수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금방금방 악화돼서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까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빛과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는다. 가장 많이 해보는 것이 우리가 눈을 뜨게 하고 살짝 때리는 신용을 하는 건데요. 많은 강아지들이 이렇게 신용을 하면 눈을 본능적으로 깜빡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력이 줄어들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눈을 뜬 상태로 신용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멀뚱멀뚱하게 쳐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보인다면 눈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먼저 정제수와 아로마 오일 세 가지를 준비한 뒤 따로 준비한 스포이드 용기에 정제수를 넣고 아로마 오일 두세 방울을 넣어 희석시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향이 너무 많이 나고 섞여서 오히려 구분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직포를 작게 잘라 희석한 액체를 소량 조금만 묻히는데요. 장애물이 있는 곳 안전한 길목 편히 쉬는 공간을 나누어 붙여주면 보이지 않아도 수강만으로 공간을 파악할 수 있고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위험요인도 줄어들겠죠. 보호 보호 보호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할 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노령견의 대표 질환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심해입니다. 여 recruiting 보호 장애물 2009 보리 하지마라고? 수치해 놓고 그 소리 하고 있어 뭐든 사람이 섬길래 한다는 말이 보리가 그 말이 딱 맞네 아이고 보리가 잠겼냐 이 자식아 보리 생각해봐 네가 사람이라면 엄마 생각해서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소리치고 있어 뭘 잘했다고 앓고 다닐까 네? 코리는 인지기능장애, 즉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개도 치매에 걸린다고 하면 많이들 놀라시는데요 코리의 보호자 역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단 결과에 처음엔 믿지 못하셨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노령견의 경우 걸릴 확률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 치매를 꼽을 정도입니다 배변 실수 외에 코리는 여러 치매 증상을 보였는데요 보호자의 부름에도 멍하게 있는 시간이 많았고 인지기능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는 한자리를 뱅글뱅글 도는 선의 운동은 물론 방향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운동까지 보였습니다 그 외에 노령견의 갑작스런 식욕증과 공격성 등도 치매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치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려견의 치매가 걱정된다면 화면 속 치매 진단표를 통해 반려견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점 이하는 정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11점에서 15점 사이일 경우에는 인지기능장애 경계 16점 이상이면 인지기능장애 즉 치매로 진단할 수 있고 약물 처방 등 조금 더 공격적인 처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음식입니다 항산화 사료, 항산화 보조제 급여를 추천드립니다 반려견의 치매는 노화로 인해 뇌세포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 잠만 자도록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됩니다 노령견일수록 적당한 산책과 놀이는 필수입니다 뇌를 자극시켜 감각을 깨우고 뇌가 늙지 않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mmm 번 profound 한글자막 by 한효주